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아주 극심했습니다. 전산조작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의 목표 득표수와 득표율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에 맞춰서 사전투표 이전 혹은 사전투표 기간 혹은 사전투표 이후부터 당일투표까지 전산조작 목표 득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총 사전투표수의 10%를 1위 더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서 총 사전투표수의 10%만큼 빼앗는 일은 여간 선가시고 번거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조작이 설정한 사전투표수에 대한 목표치에 맞춰서 아예 새로운 위조 사전투표지를 그냥 만들어서 투표한 전체를 갈아버렸을 이른바 통갈이 가능성이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구 대선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정선거 방식을 다 동원했습니다. 통갈에다가 통해 위조투표지 밀어넣기 등 다채로운 방법이 총출동한 것이 바로 3구 대선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다른 보궐선거와 아주 다른 차원의 전쟁이 진행된 것이 바로 도태우 변호사가 출만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 부정선거 천적과 같은 존재가 바로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아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필력을 갖고 국투본의 그런 성명서에 명문을 쓴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태우 변호사를 낙선시켜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곳이 바로 대구 중남구였습니다. 다행히 대선 정거보전 신청이 춘천지법과 전남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속속 기각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구지방법원 제7민사신청 단독 김형돈 단사는 대구 중남구 투표지 등에 대한 정거보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2021년도 3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오후 4시에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 정거보전 집행 과정에서는 깜짝 놀랄 사전투표함 통과리와 통해 위조투표지 미련을 얻기를 예고하는 장면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오후 4시 대구 남구 중거보전 신청에서는 총투표 가운데 10% 남짓을 차지하는 관외 사전투표함 가운데 딱 한 개를 개함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개에서 4.15 총선의 재검표와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윤종인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빳빳한 싱큰 투표지 다발. 색상은 회색으로 정상이지만 빳빳한 싱큰 다발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싱큰 다발이네요. 재판장님 투표지 다발 좀 더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왈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보존 절차라서요. 선관위 측 배노인 다 보셨죠? 하면서 허급지급 투표지를 덮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빳빳한 싱큰다 투표지처럼 중요한 정거물이 없습니다. 사전투표함들 가운데 딱 한 개를 잠시 깠는데 전부가 한국은행에서 같이 거낸 싱큰 다발같이 빳빳한 투표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도 대부분 투표인은 적당히 접거나 심하게 점어서 투표함이 넣습니다. 이를 본 재건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합니다. 한눈에 봐도 투표함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사전투표지로 갈아치운 그런 투표지로 의심됩니다. 바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가 위조된 사전투표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대구 중남구에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한 바가 있지만 3구 대선의 특징은 특정 후보의 당선과 특정 후보의 낙선에 대한 목표 득표수를 사전에 결정한 다음에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 이전까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위조 사전투표지로 투표함 전체를 갈아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대선투표함 정거보전 신청에 대부분이 하급 부분에 지침을 시각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정도로 전국의 모든 하급 부분이 대선 정거보전 신청을 기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대구의 경우 소신은 재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작된 사전투표로 의심되는 투표지들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관내 사전투표함이 이 정도라면 관내 사전투표함이나 제외국민투표함을 개함했을 때는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 오후 4시에 대구 남구 정거보전 신청에서도 관내 당일 한 박스씩을 개봉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스카이클레이 회색이라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옅은 초록색 투표지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주요 선거에 사용하는 종이 색깔이나 구격 그리고 재질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두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흰색 보궐선거는 회색입니다. 연두색은 절대로 보궐선거 투표지에서 나와서 안 되는 색깔입니다. 한독자는 연두색 사진을 보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급하게 표를 만들어 맞춰야 되는데 정상투표 정지를 못 구해서 어쩔 수 없는 색깔 용지를 사용했군요. 색이 발해서 저렇게 되었다고 또 우기겠습니다. 선관위가 우긴다는 이야기죠. 한편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이끌고 있는 윤종진 변호사는 관내 사전투표함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윤종진 변호사 주장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행랑 미스터리 행랑이 달린 사전투표함에서 천과 상단 플라스틱 접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어봤더니 밖으로도 안으로도 손가락이 쉽게 들어갔습니다. 왜 굳이 관내 사전투표함만 행랑행으로 되어 있죠? 관외 투표함과 당일 투표함은 모두 플라스틱 일체행위입니다. 이거 상단에 있는 홈에 뭘로 우르르가 하면 행랑만 따로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가 안 되면 굳이 이렇게 만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선관위 측에 윤종진 변호사가 물었더니 정거보전관 무관하다고 본다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가 마치고 감사할 때 이 부분도 감사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언포를 놓고 나왔습니다. 제 논평은 당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입니다. 뗐다 붙였다 표시가 나지 않는 특수봉인지를 사용하는 당일 투표함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함은 전혀 당일 투표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무슨 이유인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기에 안성맞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전혀 봉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슬쩍 벌리고 그 안에 무엇이든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이 왜 당일 투표함과 달라야 되죠? 당일 투표함은 일체형입니다. 사전투표함은 불리형입니다. 왜 불리형으로 만들었죠? 선관위가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인지 궁금합니다. 명칭대로 선거 관리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 조작하는 조직인지 의심케 하는 것이 바로 천 조각으로 분리되도록 만든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그냥 슬쩍 벌려서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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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